할렐루야 기독교 극사 2000년을 따라잡은 것이 지난 100년 동안의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이슬람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3분의 1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동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처음 이슬람이 들어간 곳이 바로 케네마 소말리아 접경에는 라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100%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케네마 있는 목기사들도 그곳에는 보금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센터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슬람의 역사가 강해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몸은 권능이 임하여서 땅까지로 보금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덟 순복원교회가 주무신 그날까지 힘써 보금을 전해서 주무시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자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10편 62편 5조로 8천만 말씀 본문으로 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자연 생태계 파괴로 다가온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 해조면이 상승하고 제게 따라 집적인 호우, 폭설, 한파, 폭염, 가뭄 등이 일어나면서 생물이 사는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가 보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도를 상승하면 생물종의 15에서 45%가 멸종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기후변으로 다가온 재앙이 온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9년도, 20년도 호주에 일어난 산불은 약 5천만 에이커, 서울 크기의 336배가 불탔고 6천 채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최대 홍수로 말미암아 5천 5백만, 우리 남한 인구보다 더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태국은 40년 만에 최대 가뭄으로 설탕, 쌀, 고무 등 농작물 수확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설탕 수확에만 30%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토양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을 지킨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들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재앙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이 자연환경 회복과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짓 뉴스, 혐오 뉴스 마약, 도박, 음란, 동성애를 부추기는 각종 SNS, 사회비 언론 매체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연환경의 재해와 정신환경의 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압수홀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가 당한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62편 1절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는 고난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1절과 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감동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감동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몰아닥쳤을 때 이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단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할 때 대신 우리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0편 33편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야외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10편 37편 7절입니다 야외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인이 형통하며 악한결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라는 말씀은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난으로 가면서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요수학 갈렙과 그의 후순들만 가는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긍정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하합니다 잠잠히 하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0편 5절을 말씀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소망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잠잠히 하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저렴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꿈과 희망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조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린 모든 절망에서 건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려받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게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이슨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를 어제 구원해 주신 어제의 구원 오늘도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오늘의 구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내일의 구원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교수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던 성악가 조지배부리 세연은 예수를 만난 다음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목소리를 한평생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1974년 우리 한국에 빌리그레암 대성회를 할 때도 오셔서 성회 전에 말씀 전에 찬양을 부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지배부리의 선생님은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어디를 가든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맞춘 찬양 전에 나와서 이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10편, 62편, 6절, 7절을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저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는 말 듣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1년에 130만 명 이상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출한 내용을 보니까 가정 불화, 부모님의 다툼, 폭력,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리 13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싸울 때 화가 나서 소리 지른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아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앞에 아이가 보니까 그냥 화나서 아이에다 소리 지릅니다 꺼지 마려! 꼴도 먹기 싫어! 넌 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말했는데 아이는 그 말이 막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그날로 보따리 싸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리를 떠들면서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어린 청소년들은 마음이 무드리지 못하고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화가 나고 격해도 그 격한 감정을 실어서 아이에게 말하면 아이는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이 독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야단치고 욕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앞에서 누가 성질을 내고 욕을 해도 전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눈만 검정하고 말아야 돼요 뭐라고 자꾸 소리 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아야 됩니다 같이 대항해서 싸우면 본인만 마음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온 소망에 가서 조정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지키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부서 12장의 전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돈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전은 오직 주님 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편 56편 10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떤 어림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장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맘이 확정되었고 내 맘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렵다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날이 밝으면 십자가 달리실 것인데 찬송하며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봉 20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삼으로 나아가니라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먹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사정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 험악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들이 들어와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찬송을 고르면 저 미친놈들 아니냐고 주먹을 들고 두들고 패스텐데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은혜롭고 아름다웠던지 모든 죄수들이 귀담아 그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주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찬송하십시오 활란 가운데 찬송하십시오 문절말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오려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지수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부르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권한의 때 주님께 엎드려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게으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 나를 이 젊어에서 건져주어 없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게으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도 하나님 표현하여 꿀벅허가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30분 얘기할 그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전어 걸어서 남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내가 이렇듯한 문제가 있어 싸우니 주님 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어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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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즉시로 예수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고 둘째로 왜 기다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것은 아니다 하고 하는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환란 중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즉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는가? 그가 마음을 터여놓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린 그 10편이 10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무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짚고들에 야여 멀리하지 마 없어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리고 즉시 응답이 다가오지 않고 계속 환란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왜 주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뒤에 보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드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외트든 그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절망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의 훈랑이 이러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편, 20편 넘어서 23편 가면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다시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립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22편에서는 어찌하나를 버리셨나이까 주 앞에 부르셔 눈물을 하게 됐던 그가 23편에 와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간증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내 자리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베테라니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다 와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보레시오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이분이 자기 아들도 잃고 딸 넷을 잃었는데도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을 주는 것을 볼 때 늘 제게 은혜와 감동을 갖다 줍니다 이분은 1828년 10월 20일 뉴욕에서 태어난 분으로서 1860년 시카고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또 린드대학교와 시카고 국가대학의 법략 교수로서 법략 교수입니다 노스웨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인으로서 섬기던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무디 부흥사를 도와서 무디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 집사님이셨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1871년 10월 8일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불타고 10만 명이 이재배인이 나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화재가 났는데 이때 그가 섬기던 교회가 완전히 불탔고 그가 온 재산을 들여서 장만한 큰 저택도 불에 타서 제 때문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4살 낸 아들이 성홍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4살 된 아들도 잃었고 전 재산도 잃었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던 교회도 다 제 때문에가 되어버렸으니 완전히 절망해서 주저앉아서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빨리 교회를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다 빨리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자기 재산이 다 재때미가 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일이고 교회가 빨리 지어지도록 그 납장서서 교회 복원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무소조였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는 안나스페퍼드는 너무나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마음이 낙심돼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당신 부인은 휴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몸이 너무 시약해져서 휴직과 안정을 취해야 다시 건강이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유럽에 잠시 가서 쉬면서 재충전을 하기로 했는데 또 무디 부흥사께서 영국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유럽에 가서 좀 쉬면서 또 전도집에서 참석하자 해가지고 부인과 내 딸과 함께 유럽행 여객선에 표를 끊었는데 본인이 마침 가기로 한 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여보 애들과 먼저 떠나면 내가 다음 배에 타고 가겠다고 해서 부인과 내 명의 딸을 지는 빌드 아브로호가 1873년 11월 15일 날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대사양을 순양하다가 일주일 후에 모든 승객이 잡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원과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313명 중에 226명이 죽고 87명만 겨우 구조가 됩니다 의식을 잃은 이 부인은 로크원 호의 구조원에서 구조되지만 12살 애니, 7살 맥이, 4살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 네 딸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 소식을 애타게 되었던 스페포드 씨는 영국 웨일주에 도착한 부인이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세이브드 얼론 이 비보를 듣고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를 위로할 때 그런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님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이 배가 충돌해서 배가 까라앉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내 딸의 모습을 기억나면서 그가 가슴이 무너져서 손실에 들어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셔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한기와 사장 2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리사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수냄 여인의 고백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엄마의 고백은 평안합니다 엘리사선자가 그의 사안을 보내갖고 왜 저 여인이 저렇게 급히 달려오는지 가서 알아봐라 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답이 평안합니다 고등살 같으면 지금 내 몸이 막 갈갈게 찢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선지자님 기도해 줘서 난 아인데 기도해 줘서 난 아이를 하나님을 도로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항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의 대답은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이 스페포트스 마음 가운데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읽고도 평안하다는 고백을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펜을 들어 시를 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때때로 잔잔한 강같이 평탄하기도 했고 큰 풍부가 당한 어려움 한 개의 처였음을 생각하면서 1절을 적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When sorrows like a sea blows low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질 때도 Whatever my life thou hast taught me to say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듯이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였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눈을 들어 밖에 파도를 보니까 바다가 확 멈춰 들어와서 삼키면서 자기를 달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2절을 가사를 짓습니다 저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댄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니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지은 죄의 주옹빛 같더라도 내 주 예수께 다 아래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뭉개구름이 피어 있습니다 그 뭉개구름 사이로 청구간 내 딸이 아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가사가 무지 찬양 사약자인 필립 블리스에서 지어져고 1876년에 보금성가집에 출간되었습니다 이후로 호레시오와 부인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스페포드 아동센터를 설립했고요 1881년 다시 얻은 두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1888년 10월 16일 거기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절망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주의 산을 실천하며 살아난 위대한 하늘의 사람으로 승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활란 품파가 닥쳐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때데데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